여러분 직접 보실 수 있어요? 자 오늘은 아이유가 특별히 피처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못된 여자 2 잘한다 너무 외로워 난 지쳤어 너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내 모습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넌 정말 모르니 사랑을 아직 모르니 따로는 어떤 말보다 네가 필요해 내게 사랑이 필요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높은 노래를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 누구보다 간절했었던 우리 사랑 지켜주고 싶어서 널 바라볼 때마다 꿈을 꿀 수 있었어 넌 내게 쉽지 않았던 말 미안하다는 말 가슴 아파 널 느낄 수가 없어 잡을 수 없었어 자신이 없었어 그래 이런 나를 이해 못하겠지만 사랑은 베이베 우리가 끌린 운명처럼 서로 사처만 주고 있어 아직도 왜 내 맘을 모르니 너 없인 하루로 견딜 수가 없어 넌 정말 모르니 사랑을 아직 모르니 사랑을 아직 모르니 때로는 어떤 말보다 네가 필요해 내겐 사랑이 필요해 이런 내 마음 전할 수 없는 girl 내 자신이 피워 만지는 girl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나의 꿈같아서 다시 나를 뒤돌리고 싶어 널 처음받던 그대로 정말 널 원히 사랑을 모르니 다시 날 꿈에 안겨 널 느끼고 싶어 정말 사랑을 모르니 와 진짜 정말 잘한다 아유 어이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박수 원 투 2의 못된 여자 2 아이유가 특별히 피처링을 해주셨는데요.